한국민이 먹어보니 찰잘미칩 잘 먹고 잘 사는 찰잘미칩 남녀노소 유화까지 찰잘미칩 우리 쌀로 만든 찰잘미칩 먹어보아요 우리 동네 맛을 가서 찰잘미칩 이집저주 카덩에도 찰잘미칩 직장에서 간식으로 찰잘미칩 학교에서 친구들과 찰잘미칩 먹어보아요 운전하고 주실때도 찰잘미칩 등산가서 휴식할 때 찰잘미칩 낚시가서 출출할 때 찰잘미칩 뒷부리로 안주삼아 찰잘미칩 먹어보아요 대한민국 방방곡곡 찰잘미칩 아시아도 유럽에도 찰잘미칩 태평양을 건너서도 찰잘미칩 세계 1위 먹어보니 찰잘미칩 먹어보아요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